이거 같이 가면 볼 수 있어요. 신유경씨는 두둥 1월 15일 해치지 않아 대개봉 쫄지마 티안나 털날리며 당당하게 이거는 지금 아마 보는 라디오 보면서 쫄지마 티안나 털날리며 당당하게 털날리며 당당하게 당당하게 보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영화 개봉 전에 공약 같은 거 살짝 하는데 몇만 넘으면 철파임에 다시 출연하겠다. 공약 한번 걸어볼까요? 저는 저 혼자서도 다시 출연하고 싶은데 500만 명이 넘으면 저희 동물원 직원분들과 함께 500만 명 넘으면? 네. 그럼 혼자 올 때는? 저는 그냥 와도 돼요. 그냥 와도 돼요.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카드가 하나 생겼고요. 500만 명 넘으면 우리 강소라씨, 전혜빈씨, 김성호씨 다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오겠습니다. 자기를 진짜! 동물원 진짜! 동물원 진짜! 박영규씨까지? 선생님도 모시고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